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을 가지신 영국의 한 정치 고작 잃어버린 가방 하나 찾겠다고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던 그는 키오코 자신의 인맥까지 총동원하사 소중한 가방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로 하는데 무려 차차로 마중나가는 극진한 서비스로 물건을 찾아준 의미를 배웅해주는 국회의 그런데 이때 발군의 유탄 실력으로 도착한 스위트홈에서 가방과 단둘이 있게 된 그가 원한 단 하나의 내용물 고도로 발달된 정치판은 전쟁터와 구별할 수 없다 영국의 진정한 거물이 되고자 하는 이 남자에게 변깃물과 함께 사라진 편지들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젠틀맨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매운맛이 정참극 베리 잉글리시 스캔들입니다 이곳은 동성애 금지법이 존재했던 1965년의 영국 평판도 최고 야망도 최고 이미 거물급이라 불리는 자유당 국회의원 제레미 소프는 차기 총리를 눈앞에 둔 어느 날 뜻밖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절친한 동료의원인 베셀에게 비밀을 밝히고 자신과 얽힌 한 남자에 대해 털어놓는 주인공 사건의 발단은 무려 4년 전 방문했던 친구의 집에서 우연히 마주한 마국관 관리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당시에 한마디 이 미묘하게 버터 흐르는 유사 플러팅은 불과 1년 뒤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러먼 집주인의 모욕적인 말과 함께 쫓겨났다는 놈 미처 챙겨나오지 못한 보험카드 때문에 집도 일도 구할 수 없게 된 그 얘기 올 땐 리치 매력 발산하며 무한 숙식 제공해주는 제레미는 빅렘이 그 자체였던가 자체온에서 그 자체온에서 그 자체온에 경험할 수 있듯이 뭐 좀 좀 입을 때 어느덧 주인공만의 귀여운 아기 토끼가 되어버린 놈은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싹 다 내주면서 본격적인 로맨스에 빠지게 되는데 빨리 타오른 사랑은 빨리 식기 마련이라 했다 계급 차이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별 엔딩으로 끝나게 된 버니 커플 시련의 아픔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도끼만이 남아 정체성의 폭로로 이어지게 되지만 정작 신고 내용은 특수수사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흐지부지 종결 크기에 불행하길 원했던 전남친은 자유당의 대표로 당선 제레미의 입단속이 가져온 승리였지요 이후 그칠 줄 모르는 기세에 최연소 당대표가 결혼의 꼬리내 탄란한 가정을 꾸리게 된 한편 옷가게에서 만난 새로운 여친의 도움으로 패션 모델의 삶을 살게 된 놈 허나 연인이 발굴해준 재능을 믿고 방탕한 생활만을 즐기던 그는 머지않아 두 번째 이별을 자초하게 되었고 입단속에 이어 문단속까지 당한 그가 다음으로 문을 두드린 곳은 바로 다짜고짜 보험카드가 필요하다 전 애인의 현 아내에게 남편의 과거를 밝혀버리는 우리의 경력직 신고자 난데없이 TMI 폭격을 맞은 아내에게 정신적 혼수상태가 찾아오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레미는 더 이상은 자신의 경력이 위태로워질 것을 직감 빵 터진 층 내 가정과 커리어를 무너뜨리려 한 죄인 찐으로 살기를 내뿜는 그에게 업데이트된 노만의 소식 낭비벽을 가진 여자와의 가난한 결혼생활 끝에 이혼이라 쓰고 도망이라 읽는 것을 당하게 된 프로이별로는 웰즈에서의 돌싱 라이프 중 유일하게 그에게 관심을 보인 이웃 그웬을 만나게 되고 참 재주도 좋아 그녀와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된 노만이 자신의 과거사까지 털어놓게 된 그 순간 노만 너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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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먼